Stop Stop 안녕 You look so chill 랩타인 대기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수 잘 들어가네요 드리포트 오 스웩 진짜 스웩 아주 짧음하기 이번에도 달려! 전체 2위의 기록입니다. 1위로 된다켰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요. 네 분이 동시에 달리는 개인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에 달리셔야 되고요. 역전 허용입니다. 하지만 앞에 가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시면 안 됩니다. 두 분을 살고 내시면 곤란하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경기에서 조금 아쉬웠을 것 같은데, 리사 선수. 몇 등까지 예상하나요? 기록은 좀 안 좋았었지만. 4위에서 달리면 내가 몇 등까지 날 수 있다? 아, 몰라요. 아직 기록에 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위축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 사람한테는 안 질 것 같다, 너희는. 이 사람한테.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피드 개인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전하게 타세요, 파이팅! 나 질 것 같아. 렛츠 고! 나 4등이어서. 아, 4등이어서 저기 있어. 4등이어서 저기 있어. 내가 앞으로 가둬. 4등이어서. 나 2등이어서. 나 3등이어서. 나 4등이어서. 스피드 개인전. 4명의 선수들이 모두 트랙 위에 올라섰습니다. 나 3등이어서. 나 3등이어서. 나 4등이어서. 뒤에서 출발했다고 지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역전각을 굉장히 잘 잡고 있거든요 파이팅 파이팅 안전운전 파이팅 소리와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과감하게 치고 날아가려고 하는 진료 경기였어요 누가 누가 옆에 있으니까 아웃풋으로 빠지면서 진로를 막아주거든요 베니 선수가 1위에 대한 챔피언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해 그룹과 향해 그룹이 조금 나눠지는 형태인데 옥수용 코스가 됐을 때 쟁이 달려나갑니다 아니 옥수용 코스가 됐을 때 쟁이 달려나갑니다 아니 쟁이만 다른 마력의 바디를 타고 있나요? 베니 선수 엄청 빠른데요 지금 기록이 1등권과 지금 3위권과 하위권이 좀 많이 멉니다 충격을 허용하지 않겠다 역전은 더더욱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듯한 제니 근데 재미있는 건 시수 선수가 거리 차이를 많이 주진 않아요 이거 앞에서 살짝만 실수 나오면 많이 붙었죠 많이 붙었죠 따라 붙습니다 파트반이 2개의 거리 차이 앞에 있는 2명의 선수들 마지막 코너 이후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속함이 4위 2명의 선수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로제 선수들 로제 선수가 또 극복하지 못했어요 로제 선수가 또 극복하지 못했어요 로제 선수가 또 극복하지 못했어요 지금 약간 민망해하는 표정이 모르겠어 1위 1위 들어옵니다 1위 1위 1위는 마무리 그대로 재미 선수가 1위 그리고 2위 지수 선수가 결정이 됐고요 비사 선수가 4회로 마무리 짓고요 지금 4위 어떻게 됐습니까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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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제 선수가 4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위에가 아까 오케이 풀 있어 이거 찍어주세요 풀 있어 여기 풀 있어 여기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자 2라운드 스피드게임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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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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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기록들이 쏟아졌거든요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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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4등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등의 기록은 1분 56초 1 5 바로 로제 선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셨지만 생각보다 기록이 나쁘진 않았어요 네 네 자 3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1분 46초 주 3위 기록 리사 선수였습니다 와 와 엄청나게 담겼죠 오늘 한 20초 23초? 네 20몇초를 와 20초를 와 쉬운거죠 자 그리고 오늘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1위와 2위의 격차가 채 1초가 나지를 않습니다 와 대박 2위 지수의 기록은 1분 30초 17위였습니다 와 와 엄청난 기록이 나왔어요 한 10초 정도 지났잖아 한 10초 정도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2라운드에서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와 1분 펀수초 1,6의 재현입니다 챔피언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어 즐겼어요 느껴졌나요? 야유 야유 아니요 딱히 그냥 제 앞뒤만 봤어요 아 야유 난 내 앞만 몰고 저희가 확인하는 바로는 어른이 굉장히 몰고 가셨고요 아 아 예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속도에 의존해서 경쟁을 펼치셨지만 이제는 좀 천천히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트랙 곳곳에 문제가 숨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선희의 경쟁 부탁할게 이제 세 번째 라운드를 4명의 선수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주행 실력으로 승부를 봤다면 음 이제 기본적인 선수 그 다음에 시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주행 실력이 크게 좌우되는 그런 경기는 아니에요 가자 시작했네요 자 네네 카스바디가 출발을 했습니다 절대 먼저 갈 필요 없거든요 네 자 첫 번째 코너 첫 번째 코너에는 바나나 4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나나 4개 바나나 4개 역시 이번에도 제니 선수가 가장 앞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야 더 여유 있는 그래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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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야 이게? 뭐야? 뭐야? 근데 누가 지금 타고 지나갔거든요? 뭐야? 뭐야?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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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코너에는 사과 5개가 있었습니다 이수 선수가 시력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빠른 속력으로 가면서 어?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제니 선수가 없잖아 네 자 승부욕 발동합니다 제니의 승부욕 신경전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니의 빨리 가려다가 헷갈려질 수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 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과일인지 이런 것도 정말 지금 상세하게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먹은 사과 2개 3개 사과 3개 여섯 번째는 포도 2개 3개 3개 3개? 3개? 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3개 이게 뭐야? 일곱 번째는 얼음을 먹고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물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얼음 먹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주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얼음 이빨로 부숴먹었나요? 얼음 먹고 오케이 오케이 다 까먹었어 못 맞추면 제가 알기로 한 번 더 들어야 되거든요? 못 맞추면 한 바퀴를 더 봅니다 그리고 와서 정답을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은 과연 무죄? 바나나 3개 사과 3개 포도 2개 포도 2개 8개 뭐야? 바나나 4개 오 나 이거 잘하는 거 같은데? 바나나 4개 6개니까 7개 모르겠네 바다나 4개 바다나 4개 바다나 4개 지금 이 바다나 4개 뭐 도착했다는 서 PHP 출발! 지금 제니 선수는 네, 제니 선수 뭐하고 있나요? 지금 제니 선수는 닌사 선수를 역전하면서 먼저, 먼저 가서 하려고 자, 과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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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근데 프로스트를 이 선수인지 약간 포켓 타는 거 그렇습니다 제니 선수 여유 있게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면서 정답을 확신한 표정으로 분실 라인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 이제는 어떤 문제를 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 리사 리사 합류합니다 어? 또 달리나요? 대박! 아, 이 정도면 문제 안 맞추고 그냥 한 바퀴 더 달리고 싶어서 달리는 걸로 아까 분명히 아, 카트 이거 더 타고 싶어라고 계속 블랙핑크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열정적인 레이싱만 되면 되는데 맞혔나요? 어? 어? 누가 맞췄, 누가 맞췄습니까? 누가? 저희 화면을 지금 놓치고 있었던 상황에서 누군가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저희 모자, 예, 의자라도 저희가 언제 틀렸지 몰라서 네네, 1등을 의자, 1등을 의자 총 합이 4랑 3, 9 종합이 4랑 3, 9 오케이, 땡, 틀렸습니다 아, 두 개 먹었나? 몇 개 먹었지? 쉽다, 슈아! 제가 한 번 헷갈린 게 중간에 원숭이 그림이 있고 원숭이가 먹고 있는데 그걸 안 세고 옆에 벗겨져 있는 바나나가 한 거예요 그래서 7을 맨 처음 했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그냥 6인 거 알고 돌았어요 바나나 두 개, 사과 다섯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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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두 개, 사과 네 개 바나나 두 개, 사과 네 개 네 개 아,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정답! 진짜 그림이 안 보였어. 일곱 개. 아니야? 왜? 자, 개만 해보십시다. 바나나 4개. 그다음에 중간에. 얘가 두 개를 먹었어. 그래서 두 개 남았어. 사과가 다섯 개. 두 개 먹었으니까 세 개. 그리고 마지막 포도 두 개. 여섯, 일곱. 맞잖아요. 왜? 지금 뭐지? 지금 뭐지? 아! 그 말은 어떡해! 이렇게 해서 24365 윗 블랙핑크. 스피드레이싱 챔피언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네. 중간에 좀 좌절할 뻔했는데 이번 톤에서 그래도 조금 자신감이 얻었습니다. 마지막 세트에서는 그걸 2대 하셨잖아요. 그때 기분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순위가 중요합니다. 애니 양 오늘 정말 1등을 더 보냈습니다. 사람이 아주 안 풍기기 참 들어보네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계속 일 막 하다가 막상 밟으니까 다 잊고 뭔가. 진짜 오랜만에 즐긴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이거 되게 어렵다 하다가 뒤로 갈수록 뭔가 운전하는 법 확실히 알아서 되게 즐기면서 할 수 있었어요. 다음 걸 위해.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기 전에 몇 번 더 돌고 가야겠어요. 내년에 뵈요. 2회 때 뵈요. 2회 땐 개인 카트 모르거든요. 이제 개인 막 커스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1의 스피드레이싱 챔피언십 블랙핑크와 함께했습니다.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distance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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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ssim. 너무 귀여워요. 루이 진짜 행복해할 것 같아요. 맨날 먹고 싶어 했었는데 맨날 리사한테 혼나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 어? 배려하고 있었어. 얘네가 뭐 다 먹는데요? 떨리는데요? 맛있지? 나는 매력을 발사하는 거야? 이것도 살짝 하트 시그널 같아. 데이트 신청 언제 할 거야? 여기서 다른 데이트 신청을 물어보자니. 예고편이다, 이거 바로.